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입니다.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을 진단할 거고요. 매수가는 8,200원에 비중 10% 담으셨어요. 정갓난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목표까지는 봐주세요. 라면서 남겨주셨습니다. 피코그램이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상한가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8,480원의 거래를 마쳤고 시청자님 급등의 상한가에 같이 담으셨을까요? 그동안 원전 관련해서 피코그램이 지금 주가를 보니까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흐름 보이다가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관심을 받은 이유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피코그램은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대응 전략,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이 종목은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차트만 봐도 흔히 세력주라고 부르는 굉장히 투기성이 강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목표가를 일단 제 능력으로는 정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를 정할 수가 없고 그냥 대응만 하셔야 되고 굉장히 대응도 섬세하게 굉장히 잘하셔야 되는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죠. 올라갈 때는 막 상한가가 나오다가 또 갑자기 내려올 때는 너무 빠르게 내려오니까 그런 종목이라는 걸 일단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이 종목의 내용이 지금 정수기 쪽이에요. 정수기 필터 만드는 회사거든요. 지난번에 11월에 올라간 건 아마존에 입점을 한다고 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원자력 쪽으로 엮습니다. 이 회사가 하는 필터 중에 원자로 냉각수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잖아요. 특히 세슘 들어있는데 세슘을 필터로 걸러내는 거. 그런 필터가 있기 때문에 또 원자력 관련주로 또 엮었어요. 제가 지금 엮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엮은 거예요. 뉴스로 엮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 지금 목표가를 저는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중에 한 7%, 10% 정도 올라가면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털어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종목은 대응가도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가가 8,020원이거든요. 한 8,000원 정도가 지금 오일선이 있기 때문에 8,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그리고 뭐 한 7% 이상 올라가면 조금씩 조금씩 팔아가지고 수익실현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종목인 것 같아요. 대응하기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이게 모멘텀이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구간인데 이 밑으로 또 급하게 떨어지지 않는지 지지 라인 바닷건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수익을 약 수익에서 빠르게 또 수익 챙기고 빠져나오는 전략도 한번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피코그램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어요. 피코그램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어요.